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이 없었다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?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함께 울고 웃고 괴로워할 수 있기에 내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난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느끼도록 해줍니다.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핫하고 도발적인 그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